드라마 청상여자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탤런트 김청. 넌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집에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 같은 공주 이미지. 하지만 알고 보면 김청 안에 머슴이 있다. 우리 동네 분들은 다 아셔. 아유 일 좀 그만해. 아줌마들 가시면서 맨날 볼 때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나물은 이렇게 솜을 살려서 담아야 돼요. 특별 비법이 담긴 김청의 제철 봄나물 밥상. 50대 싱글녀의 마음에도 봄이 왔다오. 10년째 솔로라는 김청이 최근 대놓고 남자 구하는 사연은? 전 이제 가릴 거 없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뭘 가리겠습니까? 아무것도 가리는 거 없습니다. 엄마가 그러면은 딸이 혹시 막 결혼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이러면 이제 뭐 저녁도 술 한잔 하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 데려다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 차 소리 딱 나면 문 딱 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하루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아이고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아니 그 시간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맛이 따르면 어디 있어요. 지척률 20%를 목준해 둔 드라마 천상여자에서 김청의 활약상까지. 어머님이랑 잘 어울리죠? 진짜 핑크색으로 의상과 세트로. 됐어. 지금껏 우리가 몰랐던 탤런트 김청의 새로운 모습. 지금 여유만 만해서 만나보세요. 오늘의 주인공 탤런트 김청의 집을 찾았습니다. 자연에 둘러싸인 전원주택. 먼저 정원을 둘러볼까요? 확대인 공간. 넓은 정원이 마음을 사로잡는데. 우아하게 티타임을 즐기는 여배우의 모습을 상상했지만. 이게 웬일? 혹시 김청 안에 머슴이 있다? 아무래도 우리 직업이 특성상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으니까. 좀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기분이 좀 그럴 때는 나와서 풀 뽑거나. 하여튼 정원놀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정원놀이 하는 게 시간이 제일 많이 가요. 아니 이게 놀이라뇨. 낙욕 치우는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사람이 살면서 이 정도는 움직이고 살아야지. 이 중에는 너무 이게 디스테라가 돼가지고 그냥 앉아서 버튼으로 전화기로 다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저는 사실 컴퓨터도 안 하고 전화도 걸고 받는 거 문자 외에는 안 하는데. 난 예스러운 게 좋아요. 병원만큼은 똑부러지게 관리해왔다는 김청 씨. 지금부터 부지런히 봄 체비를 해야 한다는데요.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이맘때쯤엔 덤으로 뜻밖의 재미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셋 좀 이봐. 어느 한 군데서도 안 살아나는 아이들이 없어요. 이봐. 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난 이러니까 어떻게 내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나의 시골에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치지도 않는지 꽤 오랫동안 낙엽을 지운 김청. 일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이번에 할 일은 바로 정원 물청소. 여기저기 깨끗하게 봄 단장을 합니다. 여기다가 저기 물 상추하고 옥자마 같은 거 해놔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꽃을 피워둬. 좀 있으면 이제 갖다 물 상추를 해놔야지. 그러면 새도 와서 물 먹고. 길고양이도 와서 물 먹고. 옹다쌤이지 뭐. 앞으로 한 보름은 해야 돼요. 오늘은 그냥 이제 스타트만, 워밍업 스타트만 한 거야. 이제 시작이라니 당분간은 정원 가꾸는 데 푹 빠져 지낼 듯 하죠. 김청 씨, 봄도 오기 전에 몸살부터 나는 거 아니에요? 살짝에는 힘든 건 모르는데 하고 나면 이제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파리야 그러지. 살짝에는 몰라요. 공주님처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전 멸계 소유자 김청. 누가 알겠냐고요. 물 한 방울. 물에 맨날 손에 물 튕기고 살 것 같은 여자가 이렇게 일을 잘하면서 사는지. 다 거짓말인 줄 알 거야. 촬영할 때만 하는 줄 알 거야. 드디어 청소 끝.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하고 나니 기분이 한결 불가분해진 것 같죠? 몸도 오히려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일만 하다 보니까 모르는데 오늘 또 느낀 거지만 확실히 정원놀이는 힘은 좀 들지만 그래도 신나요. 하고 났더니 쌀이라도 한 가만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청소를 하는 내내 김청의 곁을 지킨 애완견들. 이 앞에 이 아이가 민키. 얘가 루키. 얘가 우리 집 공주님. 우리 집 딸내미. 안녕하세요. 해봐. 아유 고마워. 뽀뽀. 안녕하세요. 같이 산 지 얼마 됐어요? 지금 이제 5년 돼가요. 그 다음에 얘가 루키. 철저한 마마보이. 엄마만 따르는. 안녕하세요. 해봐. 이렇게. 이것들이 말을 할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강아지들과 놀다가 또 일거리를 발견한 김청씨. 다시 일을 하려던 그때? 청아. 어디 있노? 나 여기 있지. 아니 뭐해. 아니 정원수 아저씨 오면 다 해주는데 그래. 왜. 아저씨들이 할 거. 매번 이 문제로 티격태격한다는데. 우리 엄마 잔소리 또 시작했어. 아니 차라리 그 열심히 그렇게 하면 남자 만나려고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안 나가냐고 빨리 나가라고. 나간다. 나가긴 나가던데. 아 잘가. 야 맨날 집에서 그거 뭐 그렇게 하고 있다가 또 방송국 가서 일하고. 또 일 없으면 집에서 그거 하고. 그 남자 언제 만나냐고. 야 우리 나가자. 할머니 혼자 얘기하시라고 그러고 우리 나가고. 결국 잠시 몸을 피하는 김청씨입니다. 저게 스트레스 푸는 거라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속상하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솔직히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잔소리한다고 또 그러지. 말 안 하고 있으려니까 속 터지지. 아유 죽겠어 정말. 속이 터진다는 김도희 여사와는 달리. 속 편히 산책에 나선 김청씨. 여기만 해도 깨끗하지. 할머니가 뭔 잔소리를 또 저렇게 해야 되냐. 당신만 당신 집에 가시면 난 괜찮은데 말이야. 할머니가 집에 호랑이 같이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오겠어. 그렇지. 아유 아직도 잔소리 하시네. 우리 엄마 잔소리 하냐. 이럴 땐 내가 나와버려야 돼. 이 나무들도 다 죽은 것 같잖아. 얘네들도 이제 다 이제 잎이 나지. 조금 있으면. 이봐. 잘라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파랗게 있죠? 여기 안 죽은 거거든. 여기서 이제 다 잎이 나고 그런 거지. 내가 글쎄 모르고 옛날에 다 잘라버렸다니까 죽었는 줄 알고. 저번에 아저씨인데 나무 죽었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청아. 청아. 엄마 나간다. 빨리 나가. 나간다. 고생해라. 곱게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 김도희 여사. 패션 감각이 남다르신다요. 아 저 하다 말았어 지금. 하다 엄마가 뭐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일주일은 해라. 갔다 와. 원래 우리 엄마는 요즘은 좀 덜 하신 편인데 정말 천상여자고 멋쟁이세요. 옷을 화려하고 비싼 걸 입고 이게 아니라 옷 코디를 기가 막히게 하세요. 어디 가서 싼 것도 잘 골라서 입는데도 보면 아주 명품 같고. 저는 좀 항상 차려입다 보니까. 좀 집에 있을 적에는 좀 가장 편하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잠옷 입고. 하루 왠종일 있을 때도 있어요. 잠옷 입고 막 왔다 갔다 해. 우리 엄마 질색하시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김청. 집안의 모습도 궁금한데. 높은 천장과 통유리로 닭 트인 거실. 전체적으로는 모던하지만 군데군데 크고 작은 화분을 배치해 자연 미가 돋보이도록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김청 모녀의 오래된 사진도 눈에 띄는데요. 일단 준비를 하고. 우리 동생들은 오늘 모임에 맛있는 것도 먹여서 보내야 되니까. 친구들을 위해 봄 제철 나물밥상을 차리기로 했는데요.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 김청표 봄나물 요리. 우선 이 새관나물은 상큼새콤하게 그냥 묻히는데. 된장 맛장 약간 이용해서. 레몬 조금. 저는 이 레몬 주스를 좀 좋아해요. 초, 조선 간장. 약간 맛. 이건 다 집에 있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건강하죠? 뚝딱 만들 해발나물. 맛이 어떨까요? 난 좋아요. 난 좀 쉰 걸 좋아하니까. 발라도 약간 채콤한 게 맛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초코 주장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간장으로 묻힐 때와는 또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내가 했지만 정말 맛있다. 고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릇에 담을 때도 정성을 다하는데요. 나물은 이렇게 솜을 살려서 담아야 돼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의 멋대로 살아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얘. 방풍. 얘네 이제 마늘 조금 넣고요. 레몬 주스. 초선 간장. 초코 주장을 조금 넣을게요. 그래서. 이 방풍 나물에는 특별한 효능이 있다는데요. 글쎄 뭐 여러 가지 몸에 좋지만. 뭐. 뭐. 사람들 말로는 바람길을 막아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바람이 좀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 난 안 먹으려고요. 이제부터 안 먹어야 되겠어요. 나 옛날에 얘를 엄청 많이 먹었거든. 봄나물의 대표 봄똥은 주로 겉절이로 먹는데요. 멸치 액젓과 갈치 속젓을 함께 넣는 게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톱나물도 같은 저거니까 같이 묻힐게요. 겉절이 양념은 톱나물하고도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형 나 왜 이래. 오늘 그분이 오셨나 봐. 왜 하는 것들 이렇게 맛있지. 조금 이제 다른데 같은 게 이제 갈치 속젓을 넣는다는 거. 뭐든지 너무 많으면 안 돼. 지나면. 네. 아잉. 아이고 시간도 잘 맞춰 오네. 아이고. 어서 와. 깻잎아. 어서 와. 안녕. 어서 와. 어서 와. 아니 뭐 그렇게 많이 해. 내 말이. 세상에. 오늘 염소야. 우리 염소. 어. 오늘 컨셉은 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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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바람난 처녀들을 위한 봄내용.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산소 같은 여자 누군지 아시죠. 이름만 똑같아요. 이영애 씨라고 성교육을 가리키고 있는 제 성을 담당하고 있는 동생이고요. 이쪽은 나의 웨딩을 책임지고 계신. 아중분도 됐네. 빨리 가야지. 언니가 줄 테니까 거기서. 예쁘게. 예쁘게. 오자마자 김청을 돕기 시작하는 친구들. 언니 여기다 이렇게 묵은지도 얹어? 그래서. 암탄사가 이어집니다. 보통 집에 손님을 한번 초대하면 한 서너 시간 전쯤에 가서 막 바리바리 사과에서 뚝뚝뚝뚝 한다니까요. 아 진짜 놀라워요. 봄향기 가득. 김청표 봄제철 나물밥상이 드디어 차려졌습니다. 봄철 입맛이 절로 살아나는 것 같죠? 네 봄바람 난 아가씨들을 위해서 봄들력이야 오늘 시장에. 봄들력에 봄바람 난 아가씨들. 이거 완전 웰빙이네. 웰빙. 맛있겠다.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묻히는 게 맛있는데. 맛이 어때요? 밑에 이렇게 저어서 먹어. 양념이 다 밑에 있어. 이거 구요 있잖아. 이거 소스 해가지고. 꼬주 있잖아. 꼬주 사킨 거. 이거 하고 같이 해서. 모두들 봄나물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방풍나물은 아주 향이 굉장히 강하고 달래는 미국은 거의 얼려서 와요. 저렇게 내가 정말 복이 많네요. 이렇게 봄나물을 내가 이거 다 먹고 집으로 갈 수 있게 돼서요. 정말 맛있어요. 매첨에 막 깍쟁이 갖고 손에 물도 안 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살림꾼이고요. 그릇이랑 다 보셨죠. 똑같은 음식을 해도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게 다 봄바람이야.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주니 요리한 보람이 있겠는데요.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저희 외가 쪽에 음식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어릴 때부터 그냥 먹어보고 뒤에 견눈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레스피가 생기더라고요. 겨울이 지나면 이제 봄에는 어떻게 되겠지 항상 해마다 그랬는데 올 봄도 이제 또 기대해봐야죠. 또 봄바람 난 처녀를 또 누가 또 낚아줄지 기다려봐야죠.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봄을 기다리는 여자 김청의 이야기.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모실 이분 집에만 봄단장을 할 게 아니라 마음에도 좀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대놓고 남자 구황. 이런 구인 광고를 하고 계신데 정말 저희는 환영합니다. 외롭긴 외로운가 봐요. 조금만이 올드한 미스 너무 예쁜 김청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의상에서 머리 봄 향기가 확 느껴지는데 예전하고 좀 스타일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거의 이제 색감이 없고 프린트가 없는 거의 무채색 계열의 단색 계통을 주로 즐겨 입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뭔가 좀 이렇게 눈에 확 띄고 좀 색깔도 좀 화려하고 좀 컬러감이 있고 반짝이 좋으시죠. 아니 아까 보니까 보기에는 손에 물도 안 묻힐 것 같은 분이 집에서 이렇게 정말 거의 머슴 일을 하시대요. 정원사 정원사. 머슴처럼 일을 하시대요. 그러니까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일이 없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김청씨가 정말 효녀예요. 맞아요.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그런데 보통 어머니가 원래 보통 집에 청소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어머니는 집에 가만히 앉아 계셔 가지고 화장이나 하고 놀고 계시고 혼자 머슴처럼 일어나시고 이거 바뀐 게 아니에요? 아니 저희 어머님이 놀고만 계시지는 않고 저희 어머님이 정말 공주시고 여자분이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한테만 제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한테만 일을 챙겨주시고 정원에 풀을 뽑는다든가 나머지 일은 당신은 나몰라라.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럼요. 당신이 일이야. 그건 머슴이 하는 일인데. 어머님한테는 김청씨만 꽃이군요 그냥. 네. 그런데 제가 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세요. 네. 가장 최근까지 한 연애는 언제였습니까? 10년도 더 됐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좋아해. 정말 못됐다. 고소해하는 거 같아. 고소해하는 거 같아 되게. 아이고 아이고. 남자 구함 공고를 내셨다고. 아니 봄 타서 일시적이신 건지 아니면 오랜 열망이신 건가요? 왜 그래요. 나가고 있어요. 네 나가고 있어요. 김청쌤 2014 남자 구함 연락바람 조건 많음. 그게 중요해요 조건 많음. 조건이 많다는 거. 어떻게 우리 누님이 이렇게 되셨어요. 남자가 좋아서 그렇게 따라다니던 남자 다 어떻게고. 내 말이요. 네? 제 말이 저는 평생 남자와 북이 영화는 제 옆에 항상 있는 줄 알았어요. 같이 가는 줄 알았어요. 저하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로 남자가 지금 없는 게 맞습니까? 없으니까 제가 공고를 했는데. 많은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남자는 많아요. 대시하는 사람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시하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김청 씨에도 잘 알고 있는데. 김청 씨 주변에 정말 남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 어떤 분들입니까? 집에?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다 결혼하시고. 가정이 있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분. 그런 분들하고 만나는 거. 다른 사람 좋고. 성적 좋은데. 다 결혼하신 분들이. 그리고 김청 씨가 모여라 그러면 다 모이시는데. 네. 전혀 다르게 가정이 있는 분들만 모이시죠. 아니 근데 실제로 본인 홈페이지에 남자고함 공고를 낸 이후에. 실제로 전화한 분이 참 많았다면서요. 전화한 분은 없고. 요즘은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 SNS.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장난으로 왜. 난 안 될까요? 진짜로? 뭐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아직 철들 나면 뭐.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벌써 생각이 드니까. 정말요? 남자면 다 좋다면서요. 조건 많음이 있잖아요. 조건 많음. 따지는 게 많으세요. 일단 만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저는 뭐. 나이는 얼마고.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현재 컨디션은 어떻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써서. 저는 어떨까요? 이러면 내가 좀 읽어볼 텐데. 또 못 가겠어요. 뭐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기본 한 번 하면 다 복개가 나오니까. 참다. 아니 그래서 뭐 남들은 근육질 연하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일단 연하는 또 취향이 아니고. 저는 이제는 연상이 좋고. 워낙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랬는지. 항상 그 아버지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꼭 남자 이코으로 아버지 같은. 근데 뭐 지금 이 나이에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난다면. 너무 연세가.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 아니라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김청씨보다 연상인 분들은 당뇨 있고. 동영하라고. 골다공충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신체 건강하고. 저하고 잘 놀아줄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건강하게 같이 갈 수 있는.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내 동생들. 내 지인들을 이렇게 좀. 같이 저처럼. 저와 같이 더불어서 어울려줄 수 있는. 정말 남자 중에 남자. 그렇게 굉장히 확실한 분들도. 여자라면 보호받고 싶은데. 워낙 알아서 잘 하니까. 그냥 다 알아서 하겠지. 남자들이 내버려뒀군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닌데. 남자는 보호본능을 불러일으키는. 어쩌면 연극해야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누나처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누나가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아 그래요. 이렇게 좀 다소고태된. 누나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남자가 싫은 거야. 진실된 건데. 한 번 해봐요 한 번. 저기 내가 잘못을 했다 해도. 저기 청아 오빠가 미안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뭐 갑자기 뭐 심청전이에요? 아니 무슨 심봉사 느낌으로. 그걸 대꾸를 할 수가 있냐고요. 다운다고 했지만. 그렇게 그렇게. 이게 되냐고. 해라니까 그렇게. 자 청아. 그 여자를. 사랑했어? 아니 그냥 이렇게 잠깐 만난 거야. 바람이야? 바람 아니야 청아. 그럼. 내 맘 알지? 난 너밖에 없어. 네 맘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내 마음도 내가 모르겠는데. 야 헤어져.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가면. 아니 근데. 오래 갈 수 있는데. 참 그런 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저한테도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내 생각을 배워서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맞아요. 예뻐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어차피 누군가를. 반려자를 찾고. 동반자를 찾는다는 건. 가장 순수하게 서로가 서로를. 솔직해야 되는 건데. 첫 스타트부터 내숭이 들어가면. 일단 거짓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이 나이에 먹어서. 얼마나 뭐 어떻게 삼겠다고. 남자한테 내숭까지 펴가면서 그렇게 만나고. 또 그 만남이 얼마나 오래 갈까.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보다듬어주고. 또 때로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체격도 좋고. 곰돌이 같고. 곰돌이 같고. 곰돌이 같고. 너무 사진인 분 말고. 죄송하지만 반려자 말고 반려동물 어떠세요? 반려동물은 제가. 반려자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도 같이 있고. 많이 키우시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강아지. 개엄마라고 그래가지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뭐. 옛날 전생에 뭐. 동물들한테. 죄를 많이 지었는지. 이승에서. 딜고양이들도 그렇고. 십 몇 년 계속 밥을 주는. 저도 들었어요. 그러신다고. 지금도 들어가면. 걔네들이 밥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제가. 촬영하다가도 집에 엄마가 안 계시면. 밥이 없을 것 같으면. 이제 우리 동생 보내서. 빨리 밥 주고 오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까지 나를 웃을게 알고. 밥이 없거든요. 그리고 고양이도 보통 안 그러는데. 밥이 없으면 저한테 화를 내요. 아 진짜요? 진짜 화를 내요. 고양이도 화내요. 앙 앙 이러고. 정말. 야 너희들마저 나를. 이럴 때 보면 되게 귀여우신데요. 귀엽다. 귀엽다니까. 저 귀여워요. 그러니까요. 매력이 있으시다. 남자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죠. 그걸 왜 모를까. 근데 엄마가 그러면. 딸이 혹시 막 결혼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그럽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끔 방해를 하긴 하죠.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당신이 집에 있으신데 이제 안 가시고. 평생 제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집을 안 가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이러면 이제 뭐 저녁도 술 한잔 하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려다 주는 분이 있으면 이제 못 내기는 척하고. 이제 술 끼면 어떻게 좀. 뭐 하면은 뭐가 이렇게. 뭐 이런 말을 해도 역사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약간 돌발적으로. 돌발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죠. 어떡해요. 새벽 한시고 두시고 딱 가면은. 밖에 문에서 엄마가. 차 소리 딱 나면 문 딱 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하루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아이고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아니 그 시간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실 사람이 어딨어요. 나 딱 이런 적 있잖아요. 진짜로 그 여자분이. 밤 늦게까지 한 뭐. 데려다 준 거예요. 네. 그럼 집 앞에서. 그 문 앞에서라도 뭐 이렇게. 그러게. 그게 있잖아요. 그러게. 집안 식구들이 다 나와있어. 여동생. 아빠 엄마. 그러니까. 다 나와있어 다. 아야 식구들이 없으니까. 엄마 달랑 한 분이신데. 우리 민키루키 강아지들이 있어요. 걔네들 딱 안고. 문을 탁 열고. 안 돼요. 차에서 내리는 걸 다 보고 계셔. 그렇죠. 아 그러면. 엄마들이 좀 눈치껏. 지금 화면 불도 좀 꺼놓고. 어디 방에 숨. 아니면 좀 앞문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이 늦은 시간까지. 아이고 난리야 난리나.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들어와서 그 커피라도. 어떻게 들어가요. 누가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내가 엄마. 이제 세월이 있다가. 제발 좀 가라. 엄마 집에. 나 좀. 혼자 좀 내뿌봐라. 그래야 어떻게 뭐 사람이 뭘 만나고 뭘 해야. 그렇죠. 젊고 예쁘신데. 어머니도 혼자 되신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되셨어. 어머니는 왜 남자를 안 만나세요.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사실. 저보다 더 인기가 있어서였어요. 그 연화남으로부터. 무슨 화이트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뭔지도 몰라요. 발렌타인 뭐. 무슨 있잖아요 뭐. 저는 이 세상에. 그런 날들은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다 없애야 돼. 너무 외로워요. 엄마는 그런 걸 많이 받았어요. 선물을. 엄마는 세상에 천송이 장미도 받았어요. 나는 그게 나한테 온 건 줄 알고. 트럭으로 정말 천송이인데. 계속. 그 빨간 장미를. 김정식 건 약속 써. 나는 그래서 내 건 줄 알고. 혼자 막 고민을 했어요. 누구지. 네. 나한테 이런 꽃을 보낼 사람이 누가 있지. 아무 생각에도 없는 거 해서. 별의별 생각 다 한 거. 옛날 수천 막 뒤져가면서.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그래도 엄마 이거 꽃을 나한테 누가 보냈는데. 당연히 나한테 누가 보냈는데. 엄마 이거 누가 보냈는데. 아이고 야야. 그거 나한테 옮기다. 되게. 되게 태연하게 얘기하신다. 얼마나 내게 빠지든지. 뭔가 예전에 굉장히. 가슴 아픈 사랑의 기억이나.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좀 꺼리셨던 게 있을까요. 막상 여자로서. 내 여자로서 생각을 하면 좀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제가. 굉장히 깍쟁이 같고. 이기적인 거 같고. 남자 못살게 굴 거 같고. 남자 잡아먹을 거 같고. 막 그렇게들. 굉장히 강하고 세고. 막 남자를 확 휘어잡고 살고. 저 정말. 아 애교 많고요. 애교만. 나 너무 잘하지 않아? 진짜. 너무 이뻐요. 진짜 우종이 네가 한번 만나봐. 진짜. 진짜. 아 그래요? 너무 매력있어요. 아 정말로요. 나의 마력에 빠져서 못 헤어져 나올 거 같지. 못 헤어져 나온다. 아 정말로요. 정독성. 네 그러세요 또. 자 그래요. 싫어하잖아. 아니 아니. 구체 질을 하고 그래요. 저는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너무 싫고. 표정이 벌써 싫은 표정인데. 모든 남성들의 로망. 나를 어디다 갔다 대는 거야 이거는. 아니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조영구 씨가 볼 때 어떻습니까? 지인분들하고 같이 계시다 보면. 우리 김청 누나가 이 정도면 정말 만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까? 그때 소개시켜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 누나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정말 내조의 여왕이에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있으면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정말 큰. 정말 크게 성공시켜. 그건 자신 있어. 내조 여왕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계속 분위기를 맞춰주고. 그래요. 그리고 기분 좋게 해주고. 그 자리에서 밥 사주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그 사람을 띄워주고. 정말 잘해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항상 남자가 없는데. 제가 볼 때 누나는 좀 이렇게 따뜻하신 분. 그리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리더십이 있고. 맞아요. 그런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알면서 왜 안 했죠? 근데 그런 남자들은 지금 다 결혼하고. 네. 가정 있는 분들에. 조용구 씨가 만약에 지금 미혼이면. 나는 김청하고 결혼하겠다. 난 해요 이 누나랑. 정말. 내가 안 해. 아니.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안 해.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남자를 원하시는데. 뭔가 아직까지 안 가신다는 거는. 문제가 있긴 있다는 거거든요. 본인보다 주변 분들이 그걸 더 잘하실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저희가 그래서 주변 분들. 김청 씨가 지금 한창 촬영 중인 드라마. 천상 여자 동료분들께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KBS 별관. 드라마 천상 여자의 세트 촬영장을 찾았습니다. 하루 종일 대본 연습과 촬영. 강행군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촬영이 시작되고. 네. 이선유에 대해서는 왜 거구를 안 해. 알아는 건 거야? 알아봤는데. 회장님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인거 같습니다. 어머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석이 본사로. 데려올려 가실 거야. 염려 마십시오. 레스토마기는 앞으로 들이게 해주셔야겠습니다. 45에. 호흡이 척척. 한 번에 오케이입니다. 밖에서 나온 아들한테 배달은 아이한테 걔를 자꾸 본사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작전을 피우는 그런 신하고 사위 야단치는 신들 주로 그런 거 맨날 그런 거예요. 야단치거나 야단 맞거나. 대기실에서도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는 김청. 그 열정이 신인배우 못지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병들의 가습기. 향초는 뭔가요? 왜냐하면 여기가 공기가 굉장히 탑해요. 건조하고. 그래서 가습기. 저거 이제 향초 아르마 향초인데 여기 딱 들어오면 막 머리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향초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공기의 냄새도 좋고 피로도 좀 풀리는 것 같고. 물병이 여러 개인 건 온갖 종류의 물을 다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라는데요. 우리 무말랭이 해먹잖아요. 그 무말린 차. 골라마시는 재미가 있겠는데요. 무태움맛 나잖아. 촬영하면 먼지도 많이 먹고 좀 대사도 좀 많이 하고 하니까 목이 많이 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거 왜 물컵으로 우리 안에 뭐 이런 거 저기 먹고 나면 버리잖아.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런 유리병 같은 거를 재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안 버리고. 이게 이제 내 사진솜장이에요. 여기 이제 도시락 아까 다 사서 여기 이제 김치 씻은 거 뭐 먹고 남았죠. 도시락.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내 물통.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김청의 요리 솜씨. 촬영장에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좀 짐이 많긴 해요. 그죠. 짐이 많죠. 많긴 해요. 전부. 이삿짐이에요. 이삿짐. 이삿짐. 아니 쌤 그래도 그 바람에 고기가 좋잖아. 그렇죠. 물론 저기 요만하면 얘는 그래서 내가 턱을 가요. 동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도시락 싸우는 동지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꼭 싸우게 되니까 좋아요. 사실 놓고 나 콩차 가기 싫거든요. 젊은 아이들은 먹으라고 해도 잘 안 먹어. 나가서 햄버거 먹고 온다. 그래서 예라 이것들아. 집밥을 먹어야지. 밖에 나가서 음식 먹어봐야 속에 깨스 차고. 몰라 싫다네. 싫은 건지 어려워서 그런 건지 뭐. 후배 탤런트 문보룡 씨가 태백에 꽃을 받았나 봐요. 강요 요소를 모르니. 쟤네들한테는 저거 줘봐야 감사함도 몰라. 쟤 따위랑이. 더 구심하고 더 사기도 나고. 뭐 뭐. 우리 여기 선생님도 우리 다 여배우들인데. 나 증인이야. 내신아. 뭐 이거 쇼 토요일날 어떻게 하신다고. 장난을 걸며 후배들과도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김청 씨. 그래 나중에 따로 연락해. 네. 어머님이랑 잘 어울리죠. 핑크색으로 의상과 세트로. 됐어 예. 우월한 여사의 딸. 우월한 여사 사랑하는 하나뿐인 딸. 서지희를 하고 있는 문보룡입니다. 선생님이 분위기 필요할 때는 어떤 분기라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분명히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선생님이 딱 잡아주시고 또 너무 그런 것 같으면서 분위기도 확 풀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식사도 항상 챙겨주시고. 식사 챙겨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안 먹잖아. 혼내는 게 또 필요할 땐 또 혼나기도 하고. 같이 대사 맞춰주시면서. 내가 어디서 혼냈니? 많이 가르쳐주시고. 혼내지나. 나 말하는 게 혼내는 거 같은가 봐. 아들. 우리 밖에서 나온 주소운 아들. 내가 못생기고 있는 아들. 김청 선배님이 맡고 계신 우월한 여사님의 배달은 아들이죠. 배달은 아들. 서지성 역을 맡고 있는 권유리와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라마 속에서와는 달리 꽤 가까워 보이는 두 사람. 초를 켜놓으세요. 캔들을 켜놓으셔서. 여기 들어오면 저는 처음에 배우들만 있어서 향기가 좋은 건가? 처음 왔을 때는. 여배우들의 향기. 여배우들의 향기인가 했는데. 초를. 그래서 지금 남자 되기실에도 초가 생기고 있어요. 김청 씨, 권유 같은 남자 어때요? 얘는 얼굴이 작아서 안 돼. 얼굴 사이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은 너무 작잖아. 맨날 나랑 만약에 다니면 맨날 비례될 거 아니야. 아, 김청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커요. 막 이러고. 확실히 임무랑 같이 하면 그런 에너지를 확확 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밥 사야 돼. 내가 너 아버지 얼마나 신. 촬영을 위해 자리를 뜨는 김청. 그 틈을 이용해 동료들에게 살짝 물었습니다. 여배우 김청이 지금껏 싱글인 이유는? 저도 처음에는 되게 까칠하신 것 같고 예민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접근을 안 했었는데 옆에 가기도 무섭고 그래서. 근데 지내면 지낼수록 진짜 제가 소녀 같다는 이미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순수하게 다 사는 행에 대해 주셔서. 그러니까 더 아니면 할수록 더 여리시고 소녀 같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뭐 이쁘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아무래도 다가가는 분들이 좀 부담수장을 느끼지 않을까. 뭐 너무 고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나이가 또 들면은 너무 알아서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결혼이 뭐 뭘로 때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고배를 다 내가 택한 것만큼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고 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요. 지금 저분들이 얘기한 게 말은 다 다르지만 결론 하나. 좀 세다. 카리스마 있다. 근데 그 센 역할들을 많이 하셨나요. 제가 80년 처음에 들어갔지 한 10년 동안 청순가련의 대표적인. 맞아요. 그때 저희가 팬이었거든요. 그때 참 정말. 과수원 때. 청순의 아이콘.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굉장히 사실 힘들었어요. 삶이 막 이상한 스캔들에도 휩싸이고. 예전에는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순수. 지금도 이제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봤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인터넷 질문이 이런 게 많이 되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배우들이 서로 이렇게. 같은 일을 하면서 동료들끼리 나 누구랑 연애해. 오픈을 다 해놓는데. 저희 때는 주인공 역할을 하면. 여배우들은 남자하고 연애를 하거나 하면. 그걸로 그냥 그 생명 끝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애도 못하고. 하게 되면 이렇게 몰래 쉬쉬 거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드라마에 어떤 불륜을 하면. 그때 지금은 이제 그렇게도 못하지만. 그때는 그 드라마와 역해서. 김청 무슨 불륜 관계인가. 이렇게 애매하게. 애매하게 왜 이렇지도 않고. 그리고 윤곽훈은 아무것도 아닌. 저로서는 참 그게 싫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지만. 지금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스캔들이 좀 있습니까. 내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왜 남자들은 보여지는 것 가지고. 그리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바른 소리를 하면. 왜 세다 그러고. 어디 가서 막 내숭이나 피우고. 뒤에서 딴 생각하는 아이들한테나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는 네가 최고라는 등. 뭐 이미 떠나간 배는. 그런 분이 있었군요. 떠나간 배는 우리는 또 두 번 또. 그러니까. 신인 연기대들은 김청 씨 원래 성격을 모르니까. 조금 무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상하게. 후배들이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뭐. 전 좀 이상해요. 왜 그런지.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잘해줍니까 후배들한테. 저 잘해줘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첫째 뒤에 가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뭐. 선배랍시고 뭐. 막 이거 안 해요. 오히려 내가 먼저 풀어주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쁜 짓 하면 이쁘다고 해주고. 또 미운 짓 하면 밉다고 해주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주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고. 근데 이런 선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회생활에서 누가 자기 욕먹을 거 알면서. 그냥 아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요즘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뭐 나뻘이. 저도 이 얘기 저한테 하면 욕먹을 거 알아요. 저희가 싫어할 거 알아요.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누구 잔소리 듣는 거. 부모님 잔소리도 안 듣는데. 선배님 잔소리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조차 나는 안타까우니까. 왜냐하면. 저 아이들이 나래의 길을 걷고 있고. 앞으로 나의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갈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한테. 어떤 일을. 어떤 일을. 어떤 행동을 딱 봤다. 연기는 이제 뭐 연기지만. 좀 버릇이 없이. 어떤 행동을 봤을 때. 어른들이 계시는데. 인사를 안 한다거나. 누워있다거나.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행동이 좀 불량한다거나. 예의 없이. 예의 없다거나. 주로 이제 그런 지적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알아듣는 아이들은 알아듣고. 안 그런 아이들은 아 김정 선배 말이야 이러고 또 하고. 근데 그건 또 지네 사정이니까. 저는 항상 후배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선배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건. 애정이 있어서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지. 애정이 없으면 왜 얘기를 해 주겠니. 근데 저 역시도 그래요. 애정이 가는 후배들한테나 얘기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사실은 후배들하고 잘 놀아요. 그렇죠. 후배들하고 잘 놀고. 또 그걸 아는 후배들은 지금도. 옛날에 딸했던 빛나라든가. 여러 후배들이 아직도 엄마 엄마 거리고. 아마 그런 후배는 없으니까. 아 선배 왜 그러세요. 죄송해요. 이런 후배는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있어요? 가만히 둬요. 아니 그런 아이들이 잘 된다니까. 진짜로? 여우같이. 그럼 또 방송 보고 또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여우같이. 아 그러니까 반항이 그런 반항이 아니고. 아 왜요 이러고 왜. 금방 이제 자기. 부드럽게 넘어가는. 자기 저거를. 응. 내가 그런 건 못했거든. 옛날에 뭐 선배가 나 야단. 야단이 아니지. 차라리 나를 대놓고 야단을 쳤으면 내가 수긍을 했을 텐데. 지금도 그게 상처인데. 저를 오해를 하셔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막 험담을 나는. 근데 그 당시는 뭐 새팔할 때니까 어떻게 해. 지금처럼 애들. 지금 애들은 뭐 선배 그러면 딱 대놓고 매니저를 누구 시켜서 뭐. 어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분장실이 있으면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고. 여기 선배님이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 한 5분 만에. 아 진짜요. 감정 표현을 나름대로. 그렇게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평생 지금까지 그 선배한테. 찍혀가지고. 사랑을 못 받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때 내가 느낀 게. 잘못이 있으면 앞에 딱. 불러놓고. 야단치고. 아니면 아예. 응. 해야지. 그리고 또 후배들이라도 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애들한테 전화해요. 아 내가. 어저께. 예를 들어서 너한테 했던 얘기. 그게 좀. 너한테 혹시라도 상처가 될지 모르겠구나.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꼭 풀어줘요. 미안하다. 보통 연기자들은 집에 있는 아이한테 전화를 하고. 남편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로 와봐라. 너 그러면 안되냐.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금방 신인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후배들이. 그런 후배들이 몇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주니까. 애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아니라고. 선생님 너무 이렇게 저한테 신경을 써서 말씀해 주셔서. 근데 선배라도 잘못하고 한 건 한 거잖아. 김청 씨 이렇게 보면은 약간 다가서기 좀 불편하고. 좀 어렵다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아가지고. 쉽게 접근 못하는 분들도 많죠. 거의가 그렇죠. 그런데 좋은 점은 있어요. 그거를 하고 저 친구에 대해 이제 일단 용기를 갖고 저한테 이제 다가오신 분들은. 오래 가요. 그 대신. 그리고 그 선입견이. 저 친구 저럴 줄 알았는데 이런 면이 있어? 맞아요. 이렇게. 정말 허당에다가. 저렇게 귀여운 데도 있어? 성격도 저래? 맞아요. 하다 보니까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좀 그렇거든요. 허당이라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똑부러지고 뭐든지 알아서 척척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지인분들 사기도 또 여러 번 당하셨다고. 뭐 누구나 이렇게 저만 당하고 살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계신 어머니도 사기 한두 번쯤은 다 당해보셨을 거야. 그럼 다 당했어요. 심지어 사기 치신 분도 있어요. 당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치는 사람 있어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기라는 게 결국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 뭣도 모르고 이제 돈 빌려주면 일단 저한테 나간 돈은 안 들어와요. 그랬는데 조차 그 나한테 돈을 가져가고 안 갚는 사람이 꾸준하게 나한테 또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또 빌려줬어? 또 빌려줬는데 또 안 주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전화가 오고. 아이고. 그러니까 나를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지? 그러니까 이제는. 허당으로 본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뭐 이러면. 차라리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의. 그거를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돕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주는 거지. 돈을 빌려줘.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제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남들은 제가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 돈을 싸놓고 사는 것처럼 느끼는데. 혼자 여자 혼자 일해서 사는 게 사실 힘들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사실은 또 남자를 구하는데. 참. 경제적으로 저한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네. 시청률 20%를 목전에 두고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천상여자. 어서 말해. 말하라고. 자. 언니를 죽음으로 몬 태정에 대한 선유의 복수가 시작됐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과 얽히게 되는 지희 지석 남매. 김청은 지희의 친엄마이자 의붓아들 지석을 견제하는 재벌가의 사모님 우아란 역으로 여련을 펼치고 있는데. 원래부터 회사는 지희 거였어. 지희 말고 누가 후계자야. 그런 거를 가져. 지희를 그룹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물부를 가리지 않는 아란. 더 알아와. 약점이 될 만한 거는 뭐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으로 쫓아버려. 그런 아란에게 최대의 적은 바로 의붓아들 지석. 네가 날 뭐라고 부르던 간에 난 널 아들로 생각 안 해. 너도 알잖아. 애까지 있었어. 아란은 친딸 지희가 별 볼일 없는 집안의 태정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 너 정말 미쳤구나. 기어이 시공창으로 빠지겠다는 거니. 사실 태정은 오랜 연인을 버리고 야망을 위해 지희를 선택한 상황. 사랑해. 아란은 석연치 않은 태정의 과거가 의심스럽기만 하고. 그새 알고 와서 숨긴 거야? 장태정 이 자식. 숨겨놓은 여자애. 애까지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임신을 하게 된 지희는 결국 태정과의 결혼의 꼬리. 결혼을 반대하던 아란도 결국 태정을 사의로 받아들이는데. 무엇보다도 내 딸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엄마는 그거 보면 됐어. 엄마 미안해. 결혼의 행복도 잠시. 지희는 태정이 숨겨왔던 과거를 뒤늦게 알게 되고. 이 지희 그 여자한테서 아이까지 낳아놓고. 뭐?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결국 이혼을 하기로 한 두 사람.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사고의 순간 태정이 자신을 지켜줬다는 사실을 안 지희는 다시 태정에게 마음을 돌리게 되고. 지석 씨. 제가 좀 일어봐. 지석장님. 한편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선유와 지석. 선유는 지석이 지희의 오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석을 자신의 복수에 끌어들이기로 결심하는데. 제가 당신 마음을 받아줘도 될까요? 점점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네 남녀의 관계.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기다려지는데. 우아란 역으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김청의 활약도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요즘에 화제가 천상여자에서 김청 씨 역할인데. 이것도 악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름이 우아란이잖아요. 이름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이 여자가 허당이에요. 거의 저 비슷한 것 같아요. 큰소리만 쳐놓고 뒤에 가서 후회하고. 막상 못되게 한다고 하지만 상대한테 당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역할이 좀 센 역할이지만 조금 더 세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나요? 어떻게 해야 지금 저도 갈등이 많아요. 이걸 좀 계속 세게 하면 또 남자들이 쟤 정말 저런가 보다. 또 그럴 것 같아요. 남자 구함까지 해놨는데. 저는 이제는 정말 예전으로 들어가서 대사 없이 그냥 눈 딱 내리깔고. 그냥 눈물 연기 있잖아요. 그리고 왜 착한 엄마. 지구지순한. 이상하게 일을 하면 남자가 없어요. 드라마에서도. 그러니까. 현실과 드라마가 같이 가는 거예요. 진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남편이 없어요. 키스신 같은 것도 안 해봤겠네요. 키스신이 있을 때에는 다 이렇게 비껴서 했잖아요. 지금은 하는데. 막상 할 때 되니까 나이가 이렇게 차서. 할 사람이 없는데. 할 사람이 없는데. 하며는 남편도 없어요. 드라마에. 진짜 그렇다. 항상 혼자 살아요. 그렇죠. 그나마 이번에 시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인데. 남편 역할 하시는 분하고 진짜 키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려고요? 아니 뭐 하게 되면 해. 아니. 연기 하셔야지. 진짜 키스를 하시려면. 아니 뭐 진짜가 연기고 연기가 진짜. 근데 이제 건너올 수 없는. 연습해야죠 연습. 연습해.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은 게. 너무 악역이 이제 저희 보는 사람도 익숙해요. 너무 자연스럽고. 뺨 때리는 기술도 갈수록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때리는 거를 사실. 네. 근래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역할이 있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서로 때리는 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옆에 스쳐서. 저 뒤에서 누가. 이렇게 해줬어요. 요즘은 진짜 때려요. 때려요? 진짜로 때려요. 그래서 여기가 막 애들이 붓고. 요즘 아이들이 또 피부가 왜 그렇게 약한지. 나는 또 살살 때린다. 그래서 때리는 역할을 해서 혼자 막 연습을 해요. 근데 이게 손에 힘을 빼야 돼요. 이게 손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힘을 주면 굉장히 아파요. 네. 근데 이 손에 힘을 빼야 소리도 크고 아프기도 줄 아프고. 아 소리도 크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절대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힘을 한번 맞아 볼래요? 아 저기 여유관만 해서는 맞는 거는 제가 전문입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한번 맞아 드릴게요. 정말 제대로 맞아. 정말 제대로 맞아. 예 뭐 어느 쪽 대드릴까요? 그러니까 천상여자에서 이제 우월한. 대상 한마디. 대상 한마디. 아니 괜찮아. 너 같은 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정말 안돼. 괜찮아요 진짜. 왜냐하면 저는요. 사실 때리는 거 정말 싫어해요. 연기조차도 싫어해요. 그러면 제가. 응. 날 때리려고? 연기지만 제가 30년 만에 맞는 역할을 처음 해봤는데. 자존심이 되게 상하더라고요. 진짜? 연기인데도요? 연기인데도. 누구한테 맞았었죠? 그 옛날 전 드라마 할 적에 배종옥 씨한테 맞았는데. 그래서 내가 선생님. 이 여사 성격에 맞고 많이 쓸 여자는 아니에요. 같이 때려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만지죠. 그래서 나만 맞는 역인데. 나만 맞는 씬이었는데. 같이. 그런가? 그럼 같이 때려야지. 저도 때렸지. 아 맞아요. 서로 합의하에. 정우가 우리 서로. 그러면 저를 때리기 좀 그러시면. 조영구 씨 쪽으로 오세요. 조영구 씨. 아니 왜 자꾸 때리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한 번 역할이니까. 뭐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매섭게 때리시나 뭐 이렇게. 자. 입을 그렇게 쭈빛쭈빛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우완은 당신이. 얼굴 수술 안 했어? 우완은 당신이. 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기분 나쁘지. 일부러 좀 살살. 좀 살살 때리셨네요. 기분 나쁘지. 나 맞았는데 기분 좋고 처음이야. 나 한 대 더 때려줘. 때려줘. 진짜 기분이 좋아. 너도 맞아봐. 진짜 좋다. 아 깜다.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맞을 때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안 돼. 고개를 이렇게. 돌려줘야죠. 돌려줘야죠. 그러면 더 아파. 엔진이 나서 3대, 4대 맞아. 야. 드라마 천삼여자 속 김척. 우완 안의 활약이 빛난 명장면 베스트 3. 3위. 때리고 퍼붓고. 결혼 반대 장면. 그런 자식. 감히 우리 지희를 넘봐. 결혼을 막으려면 이걸로는 부족하다. 딸 지희의 뺨까지 때리는데. 어디서 잘난 척이야. 그 사람 해외 발령. 우완 안의 활약이 돋보였던 명장면 2위. 온몸을 다한 실신 연기. 제 뱃속의 아이요. 나와서. 온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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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희의 혼전 임신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아란. 비열한 연기. 실제 상황으로 착각하겠어요. 어디 가니. 우완 안의 활약이 돋보였던 명장면 대망의 1위는. 불꽃 튀는 독살들. 지희의 미 천한 피가 어디 갈까. 주제도 모르고 까불게. 넌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넌 그냥 사냥개일 뿐이야. 아니 근데 너무 실감나게 악역을 하셔서 이렇게 딱 컷 한 다음에 좀 서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 배우하고. 분위기는 어떠세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 후배들이다 보니까. 막 때리는 씬 같은 거 있으면 마음도 아프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하기는 하는데. 연기니까. 애들한테 이제 미리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걔네들도 이제 다 아니까. 네. 근데 가장 악역은 가장 악역답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이게 뭐 어쩌까 저쩌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어떠한 역할이든 배우들이 그 역할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힘들어져서 내가 선택을 한 거니까. 그래서 가장 아주 독살스럽게 정말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엄마는 그래요. 야야. 더독하게 해야 돼. 더독하게 해라. 엄마 나 욕 먹어. 걔 안타 걔 안타. 독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 독해 보이는 기술을 꿰뚫고 있을 거 같아. 어쩔 땐 막 살도 막 떨리시는 거 같고. 연기 같지가 않아요. 연기예요. 연기죠 연기죠. 정말 배우도 자기가 하기에 쉬운 역할이 있고 자신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냥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막 이런 역할. 제가 부딪히기가 쉬워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정말 아까 말했듯이 그냥 착한 여자 있잖아요. 손질하고 그냥 내조 잘하고 애기들 잘하고 하는 현무양처 같은 그런 거는 좀 수월하게 해요. 이렇게 좀 편하게. 독한 역은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보통 뭐 한 두세 번 대본보고 한 20번 30번씩 봐요. 아 그래요? 네.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래서 막 계속 그 독한 연습을 막 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막 내가 그 독기가 연기지만 막 몸에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게 너무 쌓이니까 또 우울하고 그래서 뭐 여행을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해서 엄마 모시고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한 1년 이상 여행을 못 다니니까 안 되면 이제 공항에 인천공항이라도 가요. 아 그거. 그래도 어머니 좋아하시는 텔레비전은 매일매일 나오시잖아요. 천상여제 열심히 보고 계시죠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의 유일한 낙도 화면에 제 모습을 보는 거고. 네. 저 역시도 지금은 일을 하면서 힘들고 할 때마다 투정도 하죠. 너무 힘들어. 왜 이래야 돼. 뭐 이러지만 그 반면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 이것도 사치스러운 투정이야. 내가 일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일을 줬을 적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는 것 밖에 없겠구나. 스태프들 다 사랑하고 후배들 다 하고 분위기 잘 맞춰서 나 몬하지 않게 아무래도 내가 이제는 조금 위의 입장이다 보니까 몬하지 않게 좀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분장식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게 또 나의 할 몫이 아니냐. 그게 또 나를 선택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 아니냐.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 없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정말. 정원에 나와서 풀 뽑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정말 지인들하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누가 또 만나고 그렇게 놀아줄 수 있나요. 내가 빨간 걸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다 가정들이 있으시니까.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그러면 너무 외로워요. 아 그런 날에. 그래서 이제 요즘에 TV만 틀면 김철욱 씨 너무 많이 나오세요. 정말 다양한 역할을 최근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든지 하려고요. 그러니까 KBS 드라마도 오랜만에 하셨잖아요. KBS 한 10년 만에 하나. 그러시구나.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뭐 영화 하실 계획은 혹시 뭐. 영화도 사실 영화도 이제 좀 예전에 영화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영화도 좀 하고 싶은데. 영화에서 아직까지 좀.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없네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역할 뭐 배역 무슨 역할이든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캐릭터 좀 강한 것. 이제는 그동안 이제 한 30년 이상. 저 모르는 사이에 내공이 조금 쌓인 것 같아요. 연기에 내공이. 근데 연기라는 게 이렇게 해보니까. 할수록 어려운 게 연기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연기를 이렇게 오래 하고 하다 보면. 좀 연륜이 생기면 쉬워질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렇죠. 할수록 어렵고. 고정적인 이미지를 벗어야 되니까. 독한 역할이라도. 지난번에 그 독했던 역할과 지금의 독했던 캐릭터로 서로. 뭔가 달라야지. 보는 분들이 좀. 식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을 좀 하다 보니까. 갈수록 어렵네요. 연기 얘기를. 그래도 일을 안 하면. 제가 굉장히 타락할 것 같아요. 타락할 것 같아요.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내 자신을 굉장히. 정원을 막 다 헤쳐놓고 막 그냥. 땀을 막 이렇게 파놓고 막.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우리 엄마께 전하는 메시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엄마를 하는 만큼 땅만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믿고 사랑한다는 건 알지. 그리고. 엄마 이제 집에 좀 가. 그래 집에 좀 들어가서. 나 혼자 좀 냅둬. 혼자 좀 자기 해주세요. 한 달이라도 엄마하고 나하고 따로 좀 살아보자. 하여튼 엄마. 건강하게. 평생 나하고 120세까지 가야 되는 거 알지. 아프지 말고. 사랑해. 아 예쁘시다. 네. 정말 사랑스러운 따님이에요. 오늘 김창욱 씨 만나보니까. 같은 여자가 와도 정말 진국이시고. 네. 이렇게. 봄 같은. 봄 같은 여자분. 옆에 정말 두고 싶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괜찮은 분이세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디로. 여유만만. 밑에. 밑에 이거 나가. 이거. 전화번호 나가 밑에. 급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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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봄 같은 여자분 김창욱 씨 만났는데. 봄꽃같이 좋은 소울메이트를 만났다는 소식으로. 다음번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